오늘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때 하늘문이 언제나 활짝활짝 열립니다 올해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늘문 활짝 열려서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옥의 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한 옥에 박혀있는 작은 티가 그 옥의 가치를 확 떨어뜨려 버립니다 예후가 그렇습니다 예후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수많은 우상으로 더럽힌 아합과 이세배를 척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정하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국의 왕들은 모두 다 악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바로 이 예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명심하였고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여호 나답에게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임무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그 모든 열심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먼저 그의 여호와를 위한 열심부터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합니다 열한기하 10장 11절 기록입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지난주에 그 가장 악한 여왕 이세벨의 죽음을 우리들이 목도하였습니다 그 모든 악한 사람들을 다 척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예후의 축정은 북한의 숙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자기의 권력 증강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안에 있는 그런 티 그것이 무엇인가 확인하고 그것을 죽기까지 털어내야 한다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 제사장 예언자 이것이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왕 제사장 예언자들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름은 곧 성령을 상징하는데 성령의 지시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왕 제사장 예언자의 직책과 권한 행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게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직책과 권한은 절대로 사사로운 이득을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도자가 사사로운 이득에 몰입할 때 그에게 속한 자들 모두가 저절로 악한 자로 변질되고 그러면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미 서부 개척 시대 때 제임스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길을 잃은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두 아들이 너무너무 그 개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신문에 개를 찾는다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보니까 바로 그 개였습니다 그 개의 특징은 검은 꼬리에 흰털 세 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임스 목사는 두 아들과 함께 쪽집개로 그 털 세 개를 뽑았습니다 개 주인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지만 제임스 목사는 흰털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개 주인을 돌려보냈습니다 훗날 이 제임스 목사가 통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개 한 마리를 얻었지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두 아들 제시 제임스와 프랭크 제임스는 당시 가장 악명 높은 악당이 되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 때 제시 제임스라고 그 영화로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이 무심코 던진 자녀들 앞에서 던진 그러한 말들이 깊은 상처가 돼서 그 자녀를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 아버지는 독실한 유대교 신자인데 어느 날 사업을 위하여 루토교로 개종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아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아버지가 사업 가거든요 독일에서 그래 아버지가 열심히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영국에 유학을 가서 칼 마르크스가 한 것은 자본론을 쓴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돈을 챙긴 전직 대통령이 자녀들과 함께 그 돈을 굴릴 방안을 논의하는 가족회의를 한번 그려봅니다 제임스 목사가 두 아들과 함께 핀셋으로 그 털을 뽑는 것 그 털 세 개를 뽑아도 그렇게 악당이 되어버리는데 국민들의 세금 피 흘려서 그 번 돈으로 아들하고 같이 논의할 때 그 아들이 제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우를 통해서 아흑과 이세벨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척결하시지만 사실은 굳이 피를 흘리지 않아도 그런 류의 사람들은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멸합니다 반드시 그런데 왜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느냐 빨리 회복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을 때는 점점 오염이 되거든요 나중에 알겠지만 사도바울이 묵은 누룩을 빨리 제하여버리라고 말합니다 바로 누룩을 전체를 오염시키는 그 누룩을 빼버리는 작업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높은 권력이라도 마음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모든 독재자들의 말로가 바로 그 증거들입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바로 자기 발목을 붙잡는 것은 고점입니다 자기 안에 남겨져 있는 거짓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요다 잠원 24장 1절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절대 부운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라 잠원 24장 19절입니다 우리들 행악자들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특별히 권력을 가지고 부패하는 사람들 그러지 말라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너의 심령을 갖다가 들들 복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자기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찰수록 어떻게 돼요? 모든 걱정, 근심, 분노, 원망, 불평들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예후의 척결의 칼은 북한국 이스라엘에만 국항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유다왕 아하시아도 그의 칼을 피하지 못했고 사마리아 가는 길목에서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당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예후의 앞에 한 중요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의 이름은 내갑의 아들 여호나답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다시 말해서 여호나답은 일부러 예후를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먼저 그의 배경을 아셔야 합니다 여호나답의 배경을 가장 잘 알려주는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절 이하에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갑 자손을 모아놓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러면서 그러자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내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그리하여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노라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충실하였습니다 요나답은 하나님의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자손들에게 그와 같은 유언을 남기자 그 선조의 유언을 정말 하나님 명령보다도 더 열심히 떠받는 물론 요하의 신앙에도 충실하였고 불순종한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 유명한 갈레베 후손들입니다 겐족 속의 일파로서 그런 요나답이 예우를 만나 하나님 사명 완수에 힘을 합치려고 나타난 것입니다 신실함 먼저 그의 안부를 물은 예우가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그러자 요나답이 대답합니다 그러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우가 말합니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나와 함께 가서 여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렇게 하면서 같이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답과의 만남은 단순히 한 사람의 독력자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레갑 사람들의 신실함은 온 백성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우를 돕는다는 것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백성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을 수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독력자를 보내주십니다 모세에게는 여우수아를 여우수에게는 갈렙을 다윗에게는 요나단과 아비가이를 다니엘에게는 두 친구를 보내서 서로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훨씬 더 원활하게 수행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실할 때만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정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복되게 될 것입니다 아비가일 행복의 원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서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사람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한 일은 바흐를 섬기는 모든 자들을 척결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왕, 왕비, 가족들, 귀족들, 종교 지도자, 지도자급들을 척결하는 데 주력하였는데 이제는 그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서 바흐를 섬기는 백성들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우는 백성들을 소집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은 바흐를 조금 섬겼으나 나 예우는 많이 섬기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발에게 드리고자 하느니 발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들과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불러내어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구강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세웠던 사마리아의 거대한 바할 신전 앞에 바할을 섬기던 모든 사람들이 총집결하여서 인산인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를 꾸민 것은 뭐예요? 바할의 나머지 잔당들을 일치해 제거하기 위한 예우와 요나담의 묘책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자 예우는 예복 맡은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예복을 내다가 바흐를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주라 당시 이박신을 섬기는 모든 종교들은 그들의 신전에서 입는 복장에 대한 규율들이 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뭐 힌두교 사원에 들어갈 때는 짧은 바지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복을 나눠준 후에 예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예우가 명령합니다 너희는 살펴보아 바하를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러한 예우의 명령은 그들도 쉽게 동의할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자신들의 제사의식에 타 종교인이 들어오면 큰 부정을 탄다고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은 아닙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한 친구의 부친은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우리 친구들 아지트였는데 왜냐하면 집이 여러 채 있어가지고 숨어있기 좋아서 그렇습니다 어느 날도 그 친구 집에 제가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언제나 뭐냐 그러면 절기에 맞춰서 대대적인 구판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앉아있는데 그 친구가 와서 돌아가 나가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나가라고 그러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랬더니 그 구슬 주관하는 무당이 이 집에 예수쟁이가 있어 정신이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 집을 나오면서 그 무당 참 용한 무당이다 그 구슬하는 데하고 제가 있는 집하고는 한참 떨어져 있고 건물도 다른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별로 신통치 않은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용한 무당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제 덕분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덕분이죠 교회에서는 그런 타부가 절대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다 와도 됩니다 그렇게 조치한 예우는 80명의 군사를 신전문 앞에 배치한 후 도망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라고 원명합니다 그리고 성대한 제사를 마친 후에 군사들을 동원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일시에 척결하고 바할 신상을 때려부수고 목상들은 불사르고 그리고 그 바할 신당을 헐어서 뭘로 만들어요? 화장실로 만들었는데 오늘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그거 구경하러 가자 그게 아니라 당시까지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대 근동지방에서 유행했던 산대방의 종교에 대한 최대 모욕 행위였어요 그렇게 예우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였습니다 정말 엄청나고도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우가 끝까지 반드시 해내야 했던 일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북한국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웠던 금송아지를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베델은 남북으로 갈리면서 남쪽 맨 끝에 있는 도시 개성 같은 데죠 그리고 단은 제일 북쪽 끝에 신우주 같은 데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뭐냐 그러면 북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세운 것이에요 바할 숭배와는 좀 달리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바로 그 금송아지가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제거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우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오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한 예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집에 다 행하였은 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에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만약 예우가 이 금송아지만 없앴서도 어떻게 돼요? 다윗의 복음가는 그러한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배금사상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이것이죠 누룩과 같아서 그렇게 어렵게 이룩한 바할 척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시작되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세인들과 헤롯을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변질시키는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삼가 바리세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바리세인들은 기복신앙 헤롯은 뭐예요? 권력, 돈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도바울이 당부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나는 부자야 나는 높은 사람이야 그런 거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적은 누룩은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차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아기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고 고른도전소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고 바로 우리를 썩게 하는 누룩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도대체 뭘까? 나는 부처님도 섬기지 않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이 우상의 실체를 아셔야 됩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이냐면 목회 성공 자기의 목회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것으로 포함 포장을 하죠 그게 성장에만 세력 확장에만 그래서 종기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사원으로 만들잖아요 유진 피터슨이 말하죠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분이다 기복신앙이 뭐예요? 내가 잘 섬겨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 예쁘게 보여서 하나님께서 해결 문제 해결자로 만들죠 그러니까 그거는 무당 종교지 기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만약에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망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닌 폴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인데 그 우상 숭배의 무서운 점은 그 우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반드시 악마적인 힘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파괴해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대형교회 만들어서 아들에게 물려주는 사람이죠 이미 어떻게 돼요? 파괴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새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행복, 건강, 번영 그런 것들이 반드시 나를 악마적인 힘으로 파괴한다는 것을 알고 척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따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항상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로다 올해는 그 일을 평생 동안 이루어지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철저히 척결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순전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보내시고 사람도 보내시고 기회도 보내시고 자원도 보내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여러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이 겉보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를 끝내는 파괴하는 장본인이고 나를 우상 숭배자로 만드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으로 완전히 척결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과연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여 내가 기쁘게 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로다는 칭찬 가운데 언제나 하늘 문을 활짝 활짝 열어주는 모두가 되어 그 삶이 아름답고 또 형통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